네, 지금 보시면 자, 정의원 천기범 자, 들어가기 쉽지 않죠? 코너에서 미네라스 석점 적중시켰습니다 턴에서 미네라스 석점 어, 박지웅 선수를 빼네요? 그렇습니다 어, 미네라스 선수는 지금 외곽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이관이 짧게 건네받은 문태여 엘리오페이 미네라스의 육축 네 장민군 안쪽뒤 미네라스 자, 브라운이 속았습니다 돌아서면서 탁패! 반대편에 문석권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, 브라운을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문태여 전해받은 이관이 미네라스 캐치앤샷 들어갔습니다 미네라스의 석점 아, 이건 KG씨가 잘하는 디펜스인데 네 컵에서 미네라스 네 찾아야 되는데 너무 볼을 오래 갖고 있어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트레블린 나오죠 네 미네라스 좋습니다 1쿼터에만 샷클락 4초 남겨놓고 움직입니다 송기범 김도궁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고 3분 미네라스 네 탑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박수 지금도 패스미스 또 한 번의 퍼러버 2대2상왕 이관위 이관위 더블클럽 미네라스 자 그럼 수고하십니다 닉 미네라스 골 밑으로 달리는 수 있습니다 왼쪽 첫 기범 미네라스 발만치 올라갔습니다 석점포 어! 맥컬러 선수야? 예. 맥컬러가 지금까지 충분히 쉬고 있고요. 첫 기범의 어시스트! 미나나스 위득쇼! 자 미나나스 선수가 첫 번째 스크린을 건 다음에...